네 데드라이징 3 네 데드라이징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모드 진행 새 게임 뭐야 이거 뭐에요 이거 싱글.. 싱글플레이지? 싱글플레이 맞나? 이거 난이도가 없는데요? 싱글플레이 아니야? 아 나 잔인한건 잘 봐 잔인한건 잘 보는데 무서운거를 잘 못봐 이거 좀 스피커 좀 키우세요 소리 자체가 데드라이징 3 소리 자체가 작다니까 어 이거 한글이 제대로 되있네 지금 이제 이 게임의 배경이 좀비화가 된거야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게 막 보스 같은것도 있더라구요 잔인한 것과 무서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잔인한거는 말 그대로 잔인한거 막 뜯기고 막 그런거 무서운건 딱 말로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딱 나뉘지 않니? 잔인한거랑 무서운거 이게 거의 내가 봤는데 좀비 진상궁무쌍이야 그 관우가 막 창 휘두르면 하 백마리씩 죽잖아 그거야 그 수준이야 지금 이거 액박 독점작이죠? 아니요 지금 PC로 하고있는거에요 PC로 이제 액박패드만 꽂아서 하고있는거라 사태발발후 72시간 경과 떨떠름 도요님 한개 한개 감사합니다 아 주인공이 내성이 있다고 아 주인공이 면역이 있다네요 좀비에 대한 아 주인공이 아 주인공이 아 주인공이 게임을 처음 하는 것 같다 저 시비의 의미는 뭐야? 왜 이렇게 해야할까? 죽을래 죽을래 음식을 먹으려면 X키를 누르십시오 더 필요해 베이글? 모르고 밟아버렸네 좋았어 대형 렌치 약한 공격을 하려면 X를 누릅니다 오 이런식으로 소지품 창을 이용하려면 RB 아이템을 선택하려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삽도 있고 나무판자도 있고 강목도 있네요 말씀드리는데 스포는 블랙입니다 휴대식량 다 들 수 있나 다 들 수 있나? 어? 못 뜨네 뛰는 키는 뭐지? 강한 공격을 합니다 강한 공격을 합니다 그냥 밟는 건데 부서진다고? 야... 게임 봐라 안녕하세요? 누구 있나요? 뭔가요? 야 나 모르고 렌치 버렸는데 뭐 버려도 되겠지 삽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로고 내가 이거 영상 끝나면 로고가 로고를 치워줄게 오른쪽으로 좀비네 어어 야아 숫자 봐라 몇 명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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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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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를 옮겨줄게요 됐지? 됐어 됐어 이걸 누르면 조준합니다 레프트 T 요 사이를 가야되는거야 설마? 야 이거 뚫리면 어떡해 이거 무게 못 이길 것 같은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와 그래도 다 갇혀있네 어어 아어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이 새끼야 깜짝 놀랬잖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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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꽂아버리겠어 이리와 어 나 파이프 이리와 이리와 때리는 맛이 있구만 도끼도 있는거 같던데 고기용 식칼 그렇지 이런게 좋아 다 고기로 만들어버리겠어 도끼도 나와봐 이 새끼들아 나와봐 이 새끼들아 야씨 전술 핸드건? 무지건? 총인가요? 왜요? 와 총이 있네 꼭 헤드를 안 맞춰도 아니구나 헤드를 맞춰야 되는구나 계속 소리가 나 자동조준 되나요? 자동조준 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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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 세방인데? 빨리 가야돼 아직 피는 어 피 달았네 먹어줘야지 다시 잡아주고 뭐, 버릴건 버려 아, 근접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이건 뭐지? 자동, 머플러 자동차 머플러 버리는건 어떤거지? 그냥 먹으면 버려지나? 그렇구만 머플러가 별로 안세다고? 삽보다는 셀거 아니야 삽이 더 셀려나? 아, 삽이 더 세? 그래? 다시 되돌아가야 된대 굳이 여기까지 왔건만 가는 길이 뚫리는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뚫린다, 뚫린다,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나오겠네, 그럼 야, 갈수록 가간이구만 야, 몸을 사리지 않아 여기 어디지? 어오 멍청이들 뭐야 이게 말이 돼? 이야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지 72시간이 지났는데 비행기가 지금 날아간거야 이제 오프닝인거지 대드라이징3 아, 또 경이네 그냥 게임가 끝난다 아, 또 이게 내가 그래도 하는 입장이니까 게임 어떤 식인지 찾아봤단 말이야 조합을 막 하더라 조합으로 막 재밌는 무기들이 많더라고 내가 좀 최대한 조합을 많이 해보려고 할 거야 거의 이 게임은 무기 조합하는 재미로 하는 거던데 난리구만 야 야 엔진이 계속 돌아가네 야 이건 아니지 옷도 입을 수 있어? 야 이거 굉장한 게임이야 휘발유통 총총총 휘발유통 어디다 던졌지? 터트려야 되는데 어어어어 잡아봐라 이것들아 잡아봐라 이것들아 어 이거 도와달라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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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하지 못했어 어 던 어 던 어어? 어어? 다 죽네 다 죽어 어 씬디 씬디 내가 살려줄게 어어 씬디도 죽었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가? 어어 오지마 이것들아 아 아 아 아 원래 다 죽어? 아 그래도 세명 아 아 아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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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아야돼 와 씨 이건 아니잖아 야 저기 또 누구 죽었다 아이고 야 뛰어어 뜨아 어어 어어 됐다 아 야 걸리면 안 돼 옛날에 멍청해서 여기 올라올 수 없을 거야 좋았어 여기 아무도 없어 구르기는 뭐야? PP를 얻으라는데요? 잠깐만 구르기가 뭐지 어 어 야 나 PP를 얻으래 다 된벼여 뭐야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잖아 거의 무슨 정글도인데 정글도 야야야야 큰일났다 내구도가 없대 아 아 야경봉이다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민중의 쥐팡이다 그렇지이이이이이이 특별 공격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 저 앞에도 있네 여덟 벌밖에 없는데 총 쏘면 애들이 소리 듣고 오겠지 오오 이건 아니지 그래 다 떨어져 이것들아 나 여기있다 일로 와보시지 나머지 쩌리들은 안녕 음료수다 어? 야 안전모다 안전모 필요하지 안전모 껴야지 이거 어떻게 껴요? 거미님 어서오세요 이거 어떻게 뀌? 피? 패드인데? 무기야 이거 못껴? 무기야? 무기야? 그래? 야야 야 이거 야 가져 자 드릴인데? 드릴인데? 그만 이거 이거 먹어버리고 드릴 좋았어 드릴이 뭔가 깐지 깐지 날거야 다 갈아버릴거야 내가 오 좀비 없다 내가 왔어 얘네가 이제 생존장 가보지 너네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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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가가 없었구나 넥? 넥? 너희들과 이리와 함께한다고 뭐지? 음식이나 아기 이리와 여기가 나 나 나 너 아, 나 나 네, 요즘엔 그쪽이 더 나아가고 싶어 뭐야 으으... 약 저 약이, 무슨 약이지? 저 약이, 무슨 약이지? 이것들은 GPS에 따라서, 이것들은 법을 따라서, 이것들은 GPS에 따라서, 어.. 왠지.. 어.. 내 이럴 줄 알았어